1 sele sa sa leon 아 안되고 있어 지금 나만 안된거 아니죠? 응 안되고 있어 아니! 오! 됐다! 됐다! 아니.. 예이버 그거 매일 하래 아니 됐다 먹었다! 먹었다~~ 다 먹고있어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 플레이 튜토리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헷갈리네 네 튜토리얼 눌러야 돼요 오케이 다 먹었다 아이디 아이디 넣으면 더 먹으면 코트마을 이름 뭐예요? 오케이 두 개 다 먹었다 코트마을 이름 뭐예요? 네? 시장마을 선택하는 거 그거 벌써 그걸 물어보신다고요? 튜토리얼 하셔야 되는데 튜토리얼 체크 체크 클릭하우스 튜토리얼 플레이 체크하고 들어갔어요 어 자 들어가자 그렇구나 자 들어가자 어 나 왜 어색하냐 알비온? 너무 오래 안 했나? 일어나 핑이 600이야 레전드 핑 95 닉네임 못 가야겠다 저는 퍼브 아닙니다 디코 닉네임부터 바꿉니다 갈라 오우 갈라 먹었어? 네 there is no time to waste 아 파워 이뻤는데 아깝다 하도 먹은 뭐라고? 굿다 더 먹었어 뭘 먹을? 굿다 턱가모니 굿 굿 장관 하나 더 가본다 아 몽실이 샤이야? 어 이쁘네 몽실이 누구죠? 그림스톤 누가 먹었나? 저는 오늘부터 도트입니다 도트? 왜 왜 조트 조가 아니죠? 아 조트 삭제했어요 튜토리얼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사람? 그거 분명히 튜토리얼 건너 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와 뭐야 이거 아니 돌하고 나무 캐야 되는데 돌하고 나무가 없잖아 여기도 똑같은 똑같은 돌 아 그래요? 숲으로 못 나갈걸요? 그 퀘스트를 못하는 아 그 퀘스트를 끝낸 사람은 안 나왔어 아 어 좀 좀 먹었다 여기도 뒤 6개 먹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깐 그 마인드로 간거라고 맞죠? 아니 잘 안되긴 해 나무를 못 패고 있어 밥 남은 거 없냐? 저기 원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그 퀘스트를 못 가요 수용하고 봐 아 닉네임 먹어서 속 시원하다 뭔가 아이디가 111인데? 나 그거 생각했었는데 안했는데 쏘는 누가 먹었네 오래 걸리지 않네 나 왜 아 잘 익혀 왜 자꾸 내 거 뺏어먹어 나쁜 놈아 대너무하네 말도 이쁘게 해 미안해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골드 술버로 골드 품에 골드 지금 1원당 천원 같은데? 아 10원으로 했나보네 응 살짝 해놨나? 아니네 50원이네 아니야? 50원인거야? 판매는 50원이네 아 그니까 판매는 50원인데 골드 구매는 1,000원이잖아 그러니까 1골드당 1,000원 뭐 비싸게 해놨네 자 이거 ET 도구부터 만들어야 되잖아 응 ET 도구가 최우선이야 ET 나무 좀 줘야 될 텐데 아 이거 좀 줘서 장비 만들어 마을 어디세요? 지금? 마운틴 크로스? 어? 포레스트요 에? 리파인해서 드려도 되고 뭐 어차피 리파인을 하셔도 돼 리파인을 하자니 아 나 아직 가입 못하네 리파인 해오고 대쉬닌 바쁘다는데? 다시 다시 아 깜다 40%요 32% 72% 아 72 플렉스 좀 나가야겠다 아 다 나 왜 이렇게 바이팅해요 왜 이렇게 많아 갈까요 저? 잠시만요 조금만 이거 상자는 어디서 만들어? 상자 모델색 창단 아니야? 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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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나무 가져오시면 4.3 판자로 만들어주세요 집중포인트 써드려요 저거 써드려야지 저거 쓰는게 맞지 저거 써야지 당연히 써야지 아까 네이처 필요하다는 사람 상자에 갖다 넣을거임 네 갖다 쓰셈 물고기 넣으면 가져가야지 내가 몰랐구나 아 티는 안뜨네 자원이 부족해 집에 와 집에 와 이거 하고 스파이도 잡고 가 이거 거미까지만 잡고 저렇게 많진 않을까? 한 번 털고 간거에요 저거 좋았다 오 뭐가 나왔던? 어? 아 티 떴다 누나 티 붙어 아니 이거 8티 7티야 뭔데 아니 이거 8티 퍼마 아티 떴는데요 저 8티 퍼마? 미쳤는데 미쳤는데 야 우와 와 비쳤다 와 저거는 개비쌀텐데 말탄 상태로 입구에 붙어요 다들 탄 상태로 문구 없애세요 확인만 눌러서 문구 없애면 돼 다 붙어 입구에 레키님 붙으세요 그냥 다 내려서 디마 들어와 바로 ñ encoun 완관증보다는 앞으로 가지 마세요 이게 이거 앞에 3마리 그냥 바로 잡으면 되겠다 갈게요 바로 그냥 감아도 돼요 저 클레릭 복원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피해야돼 피해야돼 피해야돼. 2핵 거 어그로 끌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거 가치 높음이라서 다 증명할 수도 있어. 잠깐. 할만한데. 거미 두마리 있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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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저건 가야돼 저건 잡아야돼. 저거 심지어 물어익었어. 저 바로가자 바로가자. 거미 두마리에 작은 상자도 있고. 거의 다 왔다. 좋은 거 떠라.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제가 희생. 나이스. 뭐야 여기 뜨냐. 여기 뜨냐. 오 뭐야. 미쳤는데 이거. 야 개많이 떴어. 나 개많이 떴어.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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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돈에 볼케에 임페르널 사이드 떴어. 6T. 6T. 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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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공고기원. 오. 안다 높다. 이건 뭐지. 아 데몬 부츠. 6T 데몬 부츠. 오. 템루트 있다. 비밀의 눈이랑 템루트 나왔네. 나 10평가되네. 오 템루트 좋다. 제발. 오 파상? 나 배드. 맛있는거 시발. 그렇게 마렴. 어? 그냥 동그랗게만 있는거. 야 저거 별사탕이라곤 모를수도 있는거 아니야? 뭐가 별사탕이야? 되게 꼽주네? 누가? 누구냐? 그니까. 오. 뭐야 뭐야 뭐야. 막심. 갑자기. 뒤져라. 별사탕새끼. 어. 경험치 많이 주는데. 2만을 주는데. 와. 2인원. 2만을 주어? 여깄다. 어. 얘는 아닌데? 얘는 크리스피 도넛인데. 이건 알다. 얘는 크리스피 도넛인데? 큰 거 온다. 야 밑에 진짜 큰 거 온다. 야. 야. 시지마. 그런 거 왜 끌고 와. 야. 야 터진다. 터진다. 간다. 간다. 오케이. 쳤어. 쳤어. 쳤어 빨리. 쳤어. 나 죽어. 바닥. 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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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이는 것 봐. 얘 랜덤 타겟이야. 아처라서. 조롱 없나 조롱? 조롱 없.. 아 조롱 있는데 씨. 못 바꿔 스킬 이제. 이야. 속박다 진짜. 번개 맞는다 번개. 대폭크씨 뭐야. 아 나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냥. 아 이거 안될 것 같아 아 이거 안될 것 같아 아 이거 안될다 다 죽어 아 답 없다 어렵다 이거 그냥 나가면 돼 스킬 안써야되지 않나? 마운트 왼트 마운트 잡았자 어설페이 뒤져 그냥 그 시간에 뛰어가는 거다 지금 신발 뛰어가는 손가락 오 파랑? 나 빼도 마운트 야 맛있는데? 책이 존나 맛있다 마이티도 뜨네 나 앞지가 안떴어 데몬부츠 하나 떴다 책이 맛있는데? 저 패스는 패스만 덮고 싶은데 아 이거 그러면 가자 힌터랜드 가자 그러면 저거 챙겨야되 망치 뭔가 우리 길비 이름이랑 좀 비즈 생각했는데 시즌은 너 혹시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앞에가 좀 차갑다는 뭐 한번 생각해볼까 SON하면 안되나? 스노우 할래? 스노우 좋은데? 또 우리 스노우 윈터라고 뜨잖아 또 우리 스노우 윈터라고 뜨잖아 괜찮은 거 같은데 맞다 어 이쁘겠다 주방察 바다 그냥 아크라만들로 와있다 아 여기 다 좋케였어 아 여기 다 좋케였어 하우 아크라만들로 와있네 아 진짜 역해 보인다 아 진짜 역해 보인다 아 진짜 역해 보인다